네, 코로나19 감염자들 3분의 1 가까이에서 뇌질환이 나타났다는 소식이고요. 또 다음 달이면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데 올해 쇼핑 시즌은 과연 어떨지 이 관련 전망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또 토렌스에서 인종차별적 폭언을 퍼부은 여성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뇌질환이 나타났다.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노스웨스턴 메디슨 헬스케어 시스템이 연구한 보고서가 한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뉴욕템스가 오늘 전했는데요. 시카고에 위치한 노스웨스턴 메디슨 병원에선 지난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10곳 병원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509명 기록을 검토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코로나19 환자 3분의 1 가까이는 뇌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보면 altered mental state라고 한국말로 풀어서는 의식 변화, 의학 용어로는 뇌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기능이 악화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의력이 감소하고 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가벼운 증상들부터 해서 단기 기억력 상실, 혼동, 선망이라고 하는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착각, 환각을 일으키는 정신착란, 그리고 혼수상태와 같은 무반응,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치료를 하면서도 뭔가 또 다르게 나타났다면서요? 네, 확실히 진료 결과가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또 이런 증상이 없는 환자들보다 병원에서 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는데요. 최대 3배까지 치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할 확률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뇌 질환이 없는 환자들보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무려 7배에 달했습니다. 뇌 질환과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것도 흔했는데요. 뇌 질환 환자 45%는 근육통이 이렇고요. 38%는 두통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30%는 어지럼증, 일부는 미각이나 후각을 이뤘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퇴원한 후에도 뭔가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네, 퇴원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요리 같은 거, 아니면 빌 페이하는 거, 이런 것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봤는데요. 뇌 질환을 겪은 환자 32%만이 그런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3명 중 1명꼴만이 일상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뇌 질환이 없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 89%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앞서 언급한 그런 일상활동이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뇌 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 그리고 아닌 환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연구진은 뇌 질환이 퇴원 후 환자가 자기 스스로 생활하고 일상을 돌보는 능력에 있어서 확실히 최악의 진료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혹시 이 뇌 질환이 나타난 환자들한테 무슨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나이 든 남성 환자가 많았습니다. 뇌 질환을 앓는 환자 162명은 대체로 이렇게 나이 든 남성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신경질환, 암, 뇌혈관 질환, 만성심장병,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 심부전, 고혈압,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뇌 질환 증상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 부류에 속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걸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감염됐다가 이렇게 뇌 질환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떻게 뭐 좀 나왔나요? 연구진은 그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뇌 질환이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하고요. 특히 나이가 많은 그런 고령층 환자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염증이나 혈액순환 등에 관련된 어떠한 다른 요소들이 이걸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뇌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자주 영향을 미치는 염증 그리고 면역체계 반응에 의해서 이런 뇌 질환 관련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만 분석했습니다. 혹시 치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좀 더 진전을 더 증상을 더 빨리 악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네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연말 쇼핑 시즌에 관한 소식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 시계는 관련 전망이 항상 나오죠. 올해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팬데믹 기간 맞이하는 이 연말 쇼핑 시즌 동안 쇼핑객 수는 아무래도 확 줄어들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매 분쇄업체 샤퍼트랙은 오늘 발표해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6주간 이 쇼핑객 수는 22%에서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중 쇼핑으로 가장 붐비는 날은 단연 블랙프라이데이인데요. 올해도 블랙프라이데이의 각 가게들과 쇼핑몰들이 가장 바쁘긴 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 영향력 등에서 봤을 때 예년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나왔고요. 블랙프라이데이는 보통 슈퍼세러데이, 크리스마스 바로 전 토요일이죠. 그때 2배 규모로 보는데요. 2배 더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중 가장 바쁜 날 탑10도 뽑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블랙프라이데이, 올해는 11월 27일인데 이 날이 아무래도 가장 바쁘고요. 그 다음이 12월 19일인 슈퍼세터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 박싱데이라고 부르는 날이 세 번째 바쁜 날로 꼽혔고요. 4위는 12월 23일, 5위는 12월 둘째 주 토요일인 12일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쇼핑객 수가 줄어든다면 판매도 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건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지난달 내놓은 전망입니다. 올해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나왔습니다. 딜로이트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 소매 판매가 1에서 1.5% 크진 않지만 그래도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증가하는 판매의 25에서 35%는 e-commerce, 전자상거래 부문이 차지하고요. 오프라인 소매업체 매출은 최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올 연말 쇼핑 시즌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나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쇼핑객들이 한 번에 몰리면 안 되잖아요. 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훨씬 더 일찍 세일 행사를 시작합니다. 업체들이 좀 여러 날에 걸쳐서 세일 행사를 벌이는 건데요. 심지어 10월, 이달, 할로윈 전부터 세일 행사가 대거 잡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 프라임데이죠. 네. 네. 프라임데이는 원래 여름에 진행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계속 연기돼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경쟁업체인 타겟, 홈디포, 베스트바이 등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관련 행사를 벌입니다. 이 밖에 가게들 같은 경우 올 연말에 고객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영업 시간을 대폭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팝업 스토어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한일도 많이 거주하는 토렌스 지역에서 인종차별적 퍼보건을 퍼보은 여성에 관해 새로 들어온 소식인데 이 여성이 이 시간에 현재 퍼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 토렌스 공원에서 운동하던 아시안 여성에게 괜히 시비 걸고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폭언을 퍼부었죠. 그 이후에는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금 밟아놓고서는 그 옆에 차된 아시안 남성한테 역시 딴지 걸며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고요. 이런 일이 잇따라 알려지자 작년에 한 쇼핑몰에서 이 여성한테 인종차별 당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건까지 알려지게 됐고요. 토렌스 캐런으로 불린 이 여성. 그 후 결국 체포됐는데요. 올해 54살의 리나 헤르난데즈. 오늘 아침 법원에 출동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원 앞에서 한 주리언론 기자가 여러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그냥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판에 앞서서 헤르난데즈 이 여성이 어떤 벌을 받을지 예상이 나왔대면서요. 연예전문지 TMZ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헤르난데즈는 플리 딜, 형량 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죄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받는 거죠. 헤르난데즈는 폭행,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작년 10월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건에 상대방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LA 카운티 교도소에 45일간 복역할 것을 구형했습니다. 또 프로베이션, 보호관찰, 기간 3년, 이 밖의 매니지먼트 클래스, 분노조절 클래스 같은 거겠죠. 그거 1년 듣는 조건도 달았고요. 1,500달러 벌금형,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했습니다. 45일간 복역하는 것은 혹시 웨이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